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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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럼 아주 꼭 끌어 하나 드리든가 사장님 장갑 보내실 곳 사라진! 여자친구가 왔었어 뭐가 와? 보천성이 여자친구가 있어? 누군데? 예뻐? 됐어 말하지마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? 누가 궁금하대? 난 관심 없어 갈게 그 여자 예뻐? 예쁘냐고 산체스네? 아하 둘이 같이 살아 그 사진이 정말로 예쁘면 산체스 너는 죽는다